안녕하세요. 햇본TV입니다. 참 좋은 가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갯모밀입니다. 지피식물이고요. 큰 꽃이 옆에 있으면 존재감이 별로 없을 아이인데 지금 이 계절에 딱 눈에 띄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. 실제로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핑크빛이 돌거든요. 예쁜 핑크빛인데 사진으로는 조금 물이 빠진 핑크색으로 보이네요. 척박한 곳으로도 잘 자라고요. 이렇게 줄기가 땅을 기면서 성장하는 아이이고요. 그래서 아침에 대체 제품들에 있는 탑이로는 잘 자료가춘 찾아지게 됩니다. staan은인과 박사회들이 됩니다. 좌우님과 같이 자료가축니다. 이곳을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